아까 리세션을 말씀하셨으니까 불황이 오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생산활동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탄소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이 경영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역으로 경기가 엄청 화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내가 탄소배출권을 더 사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건 또 비용이 증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건가요? 초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한민국 ETS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는 650여 개 업체가 시장에 참여했는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들 모두가 아무도 안 팔았어요.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경기가 그렇게 꺾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국면이었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남아도 안 팔고 모자라도 남은 업체가 팔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남은 업체들은 아무도 안 팔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자란 업체들은 호가 높여가지고 계속해서 살려고 입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고 그럼 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4만 원까지 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인여인 업체들에 대해서 남으면 일정 부분 팔아라라는 2월 제한 조치를 발동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2019년인가 아마 그때 새롭게. 그동안은 남으면 무제한 넘겨라였어요. 아무도 안 팔게 되고 시장 가격이 분출하고 모자란 업체들이 못 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장인데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플렉서빌리티하게 자유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조금 그런 것들은 경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이제 많이 빠져 있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배출고를 못 샀어요. 초과했는데. 그럼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그렇죠.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 제가 그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80을 제가 할당받았는데 80을 할당받으면 내년 정산할 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것들은 내년 8월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6월이었는데 더 늘어났어요. 8월다가 올해 내년 8월에 내가 80개를 정부에 줘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80개 못 냈고 79개만 냈어요. 한 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한 개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가격이 만약에 3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3만 원에 곱하기 4만. 톤당 9만 원에 대한 것들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모자라서 못 사서 벌금 내는 거 하나 있고 만약에 한 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할당받은 거 말고 내년도 할당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내년도에 받아놓은 80개 중에 하나를 꼬서 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입. 차입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자라면 내가 과징금을 뭐 어쩔 수 있는지 내든지 아니면은 내년도에 할당받은 것들 하나 빌려와서 80개 채워서 내도 돼.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쪽 시장에서 용어로는 유연성 메커니즘이다. 라고 해가지고 남으면 2월 모자라면 빌려와서 하기 차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부는 어쨌거나 이게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기후변화든 환경이 변화든 이런 것들을 좀 늦추고 좀 안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이걸 컨트롤 안 하겠다. 그럼 어떤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유엔에다가 다 공표한 목표고 그건 좀 국가 이미지 훼손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지 훼손도 있겠지만은 뭐 요새 많이 얘기 되는 것들이 시밤이나 아리백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유럽이나 이런 것들 그런 지역에서 압박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하려면은 뭐 아리백 캠페인 참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을 안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업체들이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 돼요. 그거는 이제 업체의 실적이 악화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 펀드멘탈의 또 리세션을 불러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뭐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큰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이러저러 2015년도부터 탄소배출권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요. 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국제적인 표준에 많이 이렇게 좀 부합하려는 노력은 좀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뭐 가격이 이제 많이 빠져서 유럽은 뭐 89유로 90유로가 되고 막 10만원 넘어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이제 7400원 시장이거든요. 그런 어떤 뭐 가격만 놓고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탄소배출권이라는 탄소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그 인프라가 있다라는 놓고 보면은 그래도 뭐 상당히 앞서 있는 그 국가인 것 같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사고파는 주체는 기업밖에 없는 건가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2015년도 초창기에는 한 50여 개 한 660여 개 업체들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장이 어떤 매매가 자유롭지 않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시장 조성자라는 주체를 새롭게 마켓에 참여시켰습니다. 네. 시장 조성자는 그 효과를 내고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그런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신규 상장될 때 초반에 이제 시장 유동성 공급자 LP 이런 것들이 도입하듯이 대한민국 시장도 그런 것들을 도입했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 조성자라는 롤은 상장될 때 초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롤인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일모레면 10년 차인 시장이 돼도 여전히 시장 조성자에 의지해서 시장이 운영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 600, 지금 한 700개가 넘는 업체가 있고요. 그 할당 대상 업체가 그렇게 돼 있고 시장 조성자 있고 제3자가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운수값을 줄여서 이제 시장에다가 팔 수가 있거든요. 외국 감축 사업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크니까 막 반도체 엄청 빨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탄소배출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탄소배출권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뭐 중국이나 미국의 탄소배출권을 뭐 사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국내 시장의 거래군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만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가서 말씀드리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시장에 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폐쇄적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시장 제한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개인 투자자도 들어오고 뭐 해외 업체들도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간에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의 모습인 거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탄소배출권의 그 가격이나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자라면은 제가 시장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하거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탄소배출권 가격이 만약에 톤당 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회사에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한 톤을 줄이는데 원가가 만약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는 하겠죠. 하죠. 시장 가격보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탄소 하나를 얻어서 만 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익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만약에 뭐 그건 막 1,000원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줄이는 거는 이제 1,000원하고 5,000원인데 그러면은 나는 이 프로젝트 안 하고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탄소배출권 가격이 온실가스 줄이는 프로젝트를 견인한다.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톤당 7,400원이 되게 되면은 어느 누구가 그 온실가스 줄이는 프로젝트를 하겠어요? 시장에서 7,000원짜리 사고 말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왜 저렇게 가격이 올라갔냐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면은 온실가스 줄이는 프로젝트들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쪽 유럽 지역은 온실가스 줄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거든요. 풍력도 어느 정도 다 한계가 있고 태양강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탄소포지 프로젝트거든요. CCUS라고 그러는데 그 탄소포지 프로젝트 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 정도 돼야지 톤당 10만 원에 돼야지 CCUS가 이제 10만 원이 초과되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CCUS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유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 절대적인 수치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줄이고 이런 측면보다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코스트로 접근을 하는 거군요. 둘 다로 보시면 돼요. 원시가 수술이고 지적가능 경영도 하고 명문 같아서 그건 약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만 원을 들여서 줄이니 5천 원 주고 사겠다.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한 면만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국가 경영도 그렇고 업체 경영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다 플러스윈이 있고 그리고 또 안 하면 안 되는 당장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강 쪽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서 뭐 미리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최초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인 데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이게 탄소 배출에 대한 프라이싱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상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과학적인 시장입니다. 탄소 배출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쪽부터 이제 마켓이 만들어졌는데 전국에는 유럽에서 그런 것들 다 집 대상에서 탄소 시장이 만들어졌죠. 유럽은 그 27개 국가들이 전력시장 전기가 수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크겠죠. 전력시장 규모가. 그러면 그 전기를 생산하는 시장이 있고 그럼 그 하부 조직으로는 화석연료 시장이 또 있죠. 그죠? 그 석탄이든 가스든 원전이든 그런 라인업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전력시장에 있어서 그 발전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A발전사다. 그러니까 그 발전사는 이제 석탄만 발전하고 뭐 B는 이제 가스만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발전회사다. 그러면 그 안에 전력 생산하는 포트폴리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어떤 발전 설비죠. 회사에 이만한 게 그 안에 발전 설비는 원전 설비, 석탄 설비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이 쫙 만들어져서 그 전체 돌아서 전기로 공급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늘 그 석탄이 싼지 가스가 싼지를 늘 계산해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 석탄 가격은 싸요. 가스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 선호하는 연료는 항상 석탄이에요. 그렇죠.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온난화 이런 이슈가 없을 때는 무조건 얘들은 석탄으로 첫 번째로 싸니까. 네. 그 전기 가격은 똑같고요. 석탄을 태워서 한 가격이나 가스를 태워서 한 전기 가격은 똑같거든요. 이 석탄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낮으면 내가 영업마진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석탄을 태우면은 CO2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CO2 가격을 카운트해서 어느 게 더 싼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가스 가격이 만약에 100이다라고 이제 표현해요. 가스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석탄 가격이 만약에 70이다. 라고 하면 30만큼 가스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제 30이 되게 되면 얘는 100이고 가스는 100이고 석탄은 70이고 탄소 배출이 30이면 이쪽은 1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30이 됐었을 때는 양쪽 다 100백이 되는 거잖아요. 이 30이 이런 가격이에요. 이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균형 가격이고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계산해요. 양쪽 다 100백이 되게 하는 30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똑같이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화석연료를 쓰든 간에 원가가 똑같이 되게 해주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30을 뽑아내는 게 이런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난 일이 있어요. 러우 사태 있었잖아요. 러시아 전체. 그때 유럽 쪽에서 이슈된 것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재미난 게 얘는 수익률로 보면 200%, 300% 막 나왔어요. 가격 올라간 것만 놓고 보면. 그때 제가 계산해봤는데 얘는 가스가 엄청나게 올랐고 석탄 가격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발전회사 입장에는 얘가 올라가는 바람에 석탄 가격이 싸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발전사들은 석탄을 더 많이 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석탄에 대한 매수세가 있고 석탄에 대한 매수세가 있으면 탄소 배출권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있고 배출권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탄소 배출권이 오른다는 일대열 관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가스 가격보다 석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매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그 루틴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탄소 시장에 대한 수급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한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차원에서 차액거래에 대한 기회가 없게끔 해주는 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룬 가격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격이 된다 결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쪽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권 ETF 상장이 돼 있잖아요. 아마 작년 9월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때도 유럽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있고 유럽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섞어서 한 ETF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ETF에 대한 투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 쪽 베이스로 한 ETF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의 전력, 석탄, 가스 가격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것도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물론 철강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내가 철강업으로서 탄소 배출권을 받았을 텐데 만약에 그냥 그딴적인 사례로 갔을 때 철강업을 포기하고 2차 전지주로 갑자기 돌아섰다. 기업이 업종 전환을 한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당 취소가 돼요. 아 할당 취소되는 거예요? 회사가 운영하다가 어떻게 부도나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팔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부도나기 전에. 그러면 이거 다 할당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부도독한 거 하면 안 됩니다. 할당 취소도 있고 새롭게 우리가 있는데 새로운 설비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추가 할당도 있어요. 유연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꽉 막힌 제도는 아니네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탄소 배출권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거는 내가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갖겠지만 일반인트는 어쨌거나 이걸 투자로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죠.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이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분은 접근이 안 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태프 쪽.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게 이제 이태프가 있거든요. 탄소 배출권 이태프. 유럽 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작년에 9월 30날인가요? 아마 그때 상장이 됐고. 그래서 연초에까지는 뭐 만 원에 상장됐다가 만 오천 원까지 이제 시세가 분출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러우 사태 터지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랐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뭐 화산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 라인도 여러 가지로 이제 유럽 애들이 이제 다 마련했기 때문에 좀 천연가스가 안정화되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조금 하향 안정화가 돼 있는데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진 않아요. 한 90유로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정부에서 그냥 이제 정하는 거고 이제 이게 뭐 글로벌 연동도 아니고 그냥 개인 국내 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개인 아니고 국내 시장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이거 샀는데 갑자기 정부가 배출권을 막 뿌려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리스크가 이제 상당히 크죠. 이쪽에 좀 탄소배출권 시장에 이제 주의할 거는 네. 그 마켓이 그 그러니까 외부성이라고 해서 시장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고요. 그런 것들을 당 지역에서 이제 제도나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아주 상당히 강하게 서포트가 돼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느슨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나 막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비해서 투자하신다고 할 때는 네. 정책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감축 목표가 어떻게 또 새롭게 수립되고 뭐 어떤 그 뭐 아리벡 운동이 좀 강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일들 그리고 경매 시장에 대한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퍼주 뭐 PBR 뭐 EPS 이런 거 따져서 이제 재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래 거를 지금 끌어다가 이제 평가하는 그런 좀 창대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런데 이쪽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순수한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도 많죠.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쪽 시장은 조금 그런 어떤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정부 정책만 잘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시장만 잘 보면은 훨씬 쉬워요. 재무적인 지표를 안 봐도 된다. 음. 에너지 시장은 본질적으로 펀드멘탈에 대한 거잖아요. 이 탄소 배출권도 에너지 연장선상에서 파급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고 막 공부하듯이 그런 거는 안 해도 된다. 경기 펀드멘탈만 잘 보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거 뭐 전쟁이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잘 보면은 훨씬 더 주식시장 쪽에 공부하는 공수보다도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마켓이 어떤 왜곡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네. 방향성을 한번 딱 잡으면은 그 방향들은 밀고 가는 그런 것들 어떤 강건성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가격에 좀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기 해요. 그러니까 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리스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를 감축하고 했는데 이 기간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감축하려는 양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런 게 리스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뭐 한 편의 리스크고요. 제일 큰 거는 로우 사태 때 경험했듯이 그 에너지 시장 쪽에 샵이 왔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확 튀었을 때 그때가 사실은 탄소 배출권은 딱 들어가기엔 적기였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시장하고 연동돼 있다라고 좀 미리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갔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강조하시만은 탄소 배출권 시장은 에너지 시장이다. 라고 에너지 상품 시장이다. 그러니까 코모디티 중에 이제 에너지 상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할 만한 장미빛 미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감축 목표들이 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뭐 넷째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들어갔다가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에는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쇼텀으로 하는데 이쪽 시장은 좀 묵직한 시장에 따라 보시면 돼요. 물리더라도 들어가는데 물리더라도 그냥 꾹 참고 뭐 물리면 이제 아들, 딸 드는데 줘도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렸다라고 해서 이제 손절하고 나오지 말고 그냥 쭉 꾸준히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그 적정한 가격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단에 대한 가격들이 다 있어요. 뭐 힌트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독일에서 바라보고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유럽의 하단은 톤당 60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렁거리에다가 60유로 근사, 근방에 오면은 매도를, 아니 저기 매입을 세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유럽에서 독일에서는 어떤 하단에 대한 것들을 막을 조치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 하단을 막겠다는 얘기는 60유로 이하로 되게 되면은 다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동인이 안 생기니 하단을 막고자 하는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권 시장은 하반경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뭐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게 물론 뭐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할 게 없지만 만약에 이제 양쪽 시장 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유럽 쪽이 그 리스크 대비 리턴에 대한 샤플레이션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아요. 1, 2하고 유럽은 한 1.2쯤 나와요. 그래서 리스크보다 리턴이 더 큰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뭐 기업들이 야 나 그거 안 할래 그냥 살래 이렇게 내버리니까 그 정책적 의도라 할까? 목표 달성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좀 개입을 해서 그 가격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육심류로 라는 말씀이시고 그거는 이제 갈수록 이제 이행 기간 이제 2050년 되면서 갈수록 높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좀 밀리게 되면은 조금 매입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동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께서 탄소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는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뭐 기업 간 뭐 시장이라고 하시니까 뭐 제가 그냥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막연하게 그냥 개인의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제 뭐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자동차들 다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고 뭐 수소차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기름도 안 쓰고 탄소 배출이 확 줄어들 건데 이러면 이거 탄소시장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온실가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다 아그리게이트해서 카운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온실가스 또 해서 또 줄이고 계속 줄일 수 있는 가스들은 많죠. 대체로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2050년 되면 넷째로 해서 다 끝났는데 줄일 거 없지 않냐고 그것도 뭐 일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다른 가스들이 더 많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유럽 지역의 전체 온실가스 차지하는 커버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 40%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70%거든요. 그러니까 ETS가 대한민국을 통제한 그 온실가스 범위도 한 70%까지 돼 있어요. 상당히 많죠. 유럽은 아직도 더 넓힐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래서 뭐 하루 아침에 뚝딱 이렇게 해서 뭐 시장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그 기업들이 그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 코스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코렐이 기차 운영할 때 이거를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코레일 제가 말씀드렸죠. 코레일 충격 얘기해 보면은 코레일이 그냥 황무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탄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가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다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LED라고 해서 이제 산림 그러니까 조림 쪽 사업인데 네. 그것도 이제 나무 수종에 따라서 응. 그런데 나무 연령에 따라서 흡수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그 LED 그런 그 기준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업체들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석유화학 업종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게 없대요. 네.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옛날부터 계속해서 해 와 가지고 이제 공장 가동률 줄이는 거 말고는 없다. 여기 뭐 생산 과정에서 뭔가를 이렇게 뭐 프로젝트 투자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 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출은 배출대로 하고 나무 심어서 이제 줄이는 것 하고 해서 이제 상계가 되는 거고 얘는 배출 100을 하는데 CO2 여기 조림해서 100을 흡수했다. 그럼 넷째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3의 사업을 또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안 줄이는 대신에 다른 쪽 상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줄여서 상계시키는 그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들을 다양한 채널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뭐 어디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나무 e&r 홈페이지도 있고요. 나무 e&r 운영하는 그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뭐 3프로 tv도 나가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는 한국경제 기고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 거기 저기 네이버에 이제 서치할 때 한국경제 김태선 탄소 배출권 치면은 제가 기고했던 글도 나오고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책을 썼더니 그 독자분 중에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책 중에 본론보다 그 부록에 있는 한국경제 기고글 내용이 더 좋다. 네. 그 기고글은 제가 2년부터 쓴 기고글이에요. 그래서 마켓에 어떤 샥이 있거나 그리고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마켓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마켓이 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어떤 그 어떤 뭐 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자 이제 기고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정책당국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고글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뭐 시장 참여자들은 전부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저 말고도 언론사에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어떻게 주식만 하시지 마시고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뭐 에너지 시장에 대한 것들도 이제 관심 갖게 되면 ETF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뭐 원유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금융공학 하면서 채권도 하고 달러 원달러도 하고 주식도 하고 원자재도 다 해봤는데 제일 재미난 게 그래도 이제 원자재 에너지 쪽이 재미난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시장도 아주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분들 변동성 좋아하시잖아요. 네. 반성성 높아지게. 네.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실물이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쪽 뭐 이게 화석연료 시장 쪽 뭐 이런 쪽 많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탄소시장 인베스트의 저자 김태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